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f equals ma 라는 뉴튼의 제2 법칙이 파티클에 의해서 썸메이션 된 후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리니어 임펄스 모멘텀 식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니어 임펄스 모멘텀인 경우랑 앵귤라 임펄스 모멘텀인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임펄스 모멘텀인 경우에 원래는 이제 fdt를 델타 mv인데 이것이 여러개가 있어서 시그마가 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센트럴 오브 s의 대표적인 빌라스티로 표현이 되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파티클 하나의 리니어 모멘텀을 먼저 살펴보면 정의에 의해서 m i v i 가 되죠 그리고 파티클 여러개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인테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그마 m i v i 가 됩니다 v i 는 이 ri 벡터를 미분한 것인데요 이것을 센트럴 오브 메스까지의 벡터인 r bar 벡터와 센트럴 오브 메스로부터 파티클까지의 벡터인 row i 벡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v bar 플러스 row i에 다시 됩니다 이것을 스플릿을 해보면 앞부분은 시그마 m i의 v bar 뒷부분은 m i row i 다시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 부분은 전체 메스에다가 센트럴 오브 메스의 블라스티를 곱해준 그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잘 보면은 이게 m i row i에 대한 미분값인데 이게 뭐였죠? 네 센트럴 오브 메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0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파티클 하나의 리니어 모멘텀이 있을 때 그 파티클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은 센트럴 오브 메스에서의 리니어 모멘텀과 동일하다라는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f equals ma가 되고요 ma bar, 센트럴 오브 메스에서 엑셀러이션이 되고 그것은 바로 폴스의 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파티클이 여러 개 있을 때 파티클에 가해지는 모든 폴스의 합으로부터 임펄스로 구하게 되면 그것은 센트럴 오브 메스의 리니어 모멘텀 변화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앵귤라 임펄스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앵귤라 임펄스 모멘텀은 모멘트의 합이 시간에 대한 적분이 r cross mv로 정의된다고 했을 때 파티클이 여러 개면은 그것을 이제 시그마한 것이 센트럴 오브 메스까지의 포지션과 센트럴 오브 메스의 빌라스티로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센트럴 오브 메스에서는 정의가 되는데 다른 앵귤라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점을 여러 가지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하기보다는 이 식을 유도하기보다는 다음 rigidbody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게 될 모먼트와 앵귤라 임펄스의 타임 데리버티브의 관계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이 여러 개 있을 때 모멘트의 합이 앵귤라 임펄스의 앵귤라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와 같은지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것은 앵귤라 임펄스는 항상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잖아요 앵귤라 모멘텀, 앵귤라 임펄스 전부 다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하는지로 문제를 좀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이제 메스가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의 다른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는 Fixed Point O고요 또 하나는 Central of Mass 그리고 임의의 점 Arbitrary Point P를 잡았습니다 외력 Fi가 파티클 Mi에 작용하고 있고 Fixed Point로부터의 포지션을 Ri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분한 것이 Vi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O점을 중심으로는 모멘암을 Ri로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Central of Mass를 중심으로 앵귤라 모멘텀을 정의한다고 하면 그때의 모멘암은 Row I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점 Arbitrary P를 중심으로 이 빨간 메스 파티클에 앵귤라 모멘텀을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멘암은 이때는 Row I'이 되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Fixed Point O에 대해서 Mo, Subscript O가 H Subscript O의 미분값과 같은지 그리고 이때 이제 Ho와 Mo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죠 그리고 Central of Mass에 대해서 G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의 합이 G점을 중심으로 하는 앵귤라 모멘텀의 모든 파티클의 미분값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때도 역시 각각의 파티클을 서메이션 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점 Particle P에 대해서 P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의 합이 P점을 중심으로 한 앵귤라 모멘텀의 타임데리버티브로 표현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각각 모멘트는 앵귤라 임펄스의 타임데리버티브일 때 그 Subscript는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Fixed Point O에 대해서는 Mo는 Ho-이 되고 Central of S는 M, G는 H, G 다시 되고 그리고 이 특별한 Central of S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Relative Angular Momentum으로도 서로 값이 갖게 됩니다 이 점은 뒤에서 아마 유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의의 점 Arbitrary P에 대해서도 Subscript가 일치하는데 보통은 이 HP닷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 G와 90개 구할 수 있는 Central of S에서의 Angular Impulse와 Rho, Bar는 Arbitrary P로부터 Central of S까지의 벡터인데요 Cross Product M, A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정리된 공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리된 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정리된 식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ixed Point O에 대해서 Moment의 합이 Angular Impulse의 Time Derivative와 같은지 Subscript 같이 O로 표현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Definition에 의해서 Angular Impulse O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R x MV인데 여기서 R은 이 H, O에서 정의되는 R이고요 V는 원래가 Absolut Coordinator Frame에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Angular Impulse의 미분값을 취해보면 앞에 있는 R에 대한 미분, 뒤에 있는 V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R, I 다시 바로 V, I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0이 됩니다 Cross Product, Self Cross Product니까요 남아있는 이 부분은 가속도가 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R, Cross Product F, I 즉, Moment가 됩니다 따라서 Moment의 합은 Angular Impulse의 Time Rate 시간에 따른 변화형과 같다라는 측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Center of Mass에 대해서도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한 Moment의 합이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한 Angular Impulse의 Time Derivative와 똑같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하니까 모모남, 로우, I를 이렇게 정의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H, G의 정의는 R, Cross MV인데 이때 H, G, 이 섭스크립트와 모모남에 해당하는 이 섭스크립트가 같죠 그러니까 로우는 사실은 G로부터 정의되는 걸 알았으니까 G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V는 Absolut Coordinator Frame에서 정의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Cross Product 한 좌변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Define 되는 코어디넷이 틀리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로우, R, I를 R, Bar, Center of Mass까지의 벡터와 Center of Mass로부터 Particle의 벡터인 로우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로우, I, Cross Product, R, Bar 벡터의 Time Derivative와 로우, I, 벡터의 Time Derivative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Split Out 해보면은 로우, I, Cross Product, M, I, R, Bar 그 다음에 로우, I에 로우, I 다시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잘 보시면 이것은 Center of Mass니까 이것은 앞으로 나갈 수, Sigma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Mi, 로우, I 이건 Scala니까 뭐 Cross Product 필요 없고요 Mi, 로우, I에 Sigma입니다 이것은 Center of Mass Definition에서 0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 마지막 term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점을 중심으로 한,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하는 Angular Impulse는 로우, I, Cross, M, V였는데 정의에서는 이 로우의 Coordinate과 V Coordinate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전개하다 보면 결국은 로우의 Coordinate과 속도에 해당하는 term 로우, I, Dot의 Coordinate이 동일해지는 즉 Relative Angular Momentum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Center of Mass에서 Angular Momentum을 정할 때는 이러한 편리함이 있어요 절대자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자 표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HG는 HG Relative와 같다는 것은 특히나 리지드 바디나 이쪽에 나올 때 되게 많이 쓰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하려던 목적이 Moment의 합이 Angular Impulse의 타임 변화랑과 같은지를 유도해 보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HG를 미분하게 되면 정의에 따라서 미분을 할게요 로우 크로스 MV 그러면 로우 닷이 있고요 뒤에는 V 닷이 있습니다 자 그럼 V 닷 이것은 F equal MA 잖아요 가속도니까 이 term은 바로 Moment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term은 이 VI를 다시 Central of Mass까지의 R Bottom과 Central of Mass로부터의 포지션인 로우, I의 닷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constant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그마 파티클에 영향받지 않는 term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MI의 로우, I 닷은 Central of Mass의 정의에 의해서 0이고 뒤에 term은 로우, I 닷에 대해서 로우, I 닷을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이니까 뒤에 것도 셀프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앞에 term이 0이 되게 되죠 그리고 뒤에 남은 term은 Moment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아, Moment의 합이 Angular Impulse의 Time Rate과 같고 이 subscript가 Fixed Point O 뿐만이 아니라 Central of Mass G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성질 Central of Mass의 경우에는 Relative Coordinate로 본 Angular Impulse도 동일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Arbitrary Point P에 대해서도 역시 P점을 중심으로 한 Moment가 P점을 중심으로 한 Angular Impulse의 타임 변화량과 같은지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P점을 중심으로 모먼 암을 정의해야 HP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우, I prime이라고 하면 HP의 정의는 R 크로스, MV인데 이 R이 이 subscript가 EP하고 이거의 subscript가 공유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것은 P로부터 정의된 로우, 프라임이고요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V는 absolute coordinate에서 정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앞에 있는 것의 코디네이트과 뒤에 있는 것의 코디네이트이 지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로우, I prime이라는 것을 P점으로부터의 Central of Mass까지의 벡터인 로우, 바와 Central of Mass로부터 Particle I까지의 포지션인 로우, I로 분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로우, 바 플러스 로우, I가 되겠고요 이것을 전개하면은 로우, 바, 크로스, 프로덕트, M, I, V, I 그리고 뒤쪽은 로우, I, 크로스, 프로덕트 아, 이거는 로우, 바고요 로우, I, 크로스, 프로덕트, M, I, V, I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M, I, V, I를 다 썸을 하면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Central of Mass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M, I, V, I는 전체 Capital Mass에다가 Central of Mass의 Vlast이 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텀은 바로 로우, I, M, V 즉 이것이 Central of Mass에서 정의된 여기서 로우는 지금 Central of Mass니까요 Central of Mass로부터 정의된 그 Angular Impulse의 정의와 똑같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HP를 정의에 따라서 전개하다 보니 이것은 뭐랑 등가가 되냐면 무게중심으로부터의 Angular Impulse와 그 P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인 로우, 바 그리고 Central of Mass의 속도인 Linear Impulse인 M, V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Arbitrary Point P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것을 Central of Mass에서의 Impulse로 변형하여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래대로 이제 MP, P점에서, Arbitrary Point P점에서의 모먼트의 합이 P점에서의 그 Angular Impulse의 타임레이트와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모먼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P점에서부터의 모먼트의 정의는 P점에 가해지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모든 포스를 로우, I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로우, I, 프라임을 로우, 바와 로우, I로 다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전개해서 나눠주면 로우, 바의 F를 곱한 것과 로우, I의 F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Total, Sigma, F는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Central of Mass의 Acceleration인 M, A, Bar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Central of Mass에서 본 모먼트와 똑같죠 모먼트의 정의, 로우, I, 크로스 프로덕트, F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P점에서의 모먼트는 어떻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냐면 Central of Mass의 Angular Impulse의 타임레이트과 Arbitrary Point에서부터 Central of Mass까지의 변위인 로우, 바에다가 Central of Mass의 가속도, MA, Bar를 곱해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F equals MA가 여러가지 파티클이 있을 때 시그마가 되고요 이것을 타임 적분해서 Linear Impulse Momentum 관계식과 Angular Impulse 관계식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나 Angular Impulse인 경우에는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러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Fixed Point인 경우와 Central of Mass인 경우 그리고 Arbitrary Point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